네, 저는 나이는 36이고 서울청에 지원한 강현아라고 합니다. 먼저 작년 8월부터 직장을 다니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작을 하면서 이거는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이 조금 어렵겠구나. 그래서 계리직 공부만을 위해서 퇴사하고 공부만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주로 공부했고요. 아이들이 있지만 아이들은 중학생이랑 초등학생이어서 제가 크게 지장 없이 공부는 할 수 있었습니다. 계리직을 준비하게 된 얘기를 여쭤보려고 해요. 네, 제가 다니던 직장 동료가 본인 어머님께서 계속 이걸 해보라고 권유하신다는 말을 듣고 그때 처음 계리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다가 이렇게 연령 제한이 없고 제가 열심히만 하면 할 수 있겠구나 해볼까라는 고민만 사실은 몇 달은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니던 직장이 교대 근무고 나이가 들어서도 할 만한 직업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평생 직장은 아니구나라는 것은 확신이 들어서 그 확신 덕분에 제가 이제 퇴사를 결심하고 계리직을 준비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떻게 이렇게 넘어오게 되셨는지? 일단은 유명한 광고 카피 그것만 생각하고 이제 타 사이트를 먼저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카페를 보다가 거기서 추천하는 글들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이응, 시읒, 티긋이라고 이응, 시읒, 티긋이 뭐지? 하고 찾아보다가 아 유상통이라는 곳이 있구나 그래서 80% 합격생이 나왔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차근차근 알아보게 되었고 돈 워리 패스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문별 어떤 것 좀 여쭤보려고요? 커밀은 유수쌤이 하라는 대로만 그냥 그렇게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래서 너무 편했어요. 유수쌤이 올려주신 강의 순서대로 기초, 심화, 기출 이거는 착실하게 한 번씩 다 들었고요. 그 이후에는 합격자분들이 천재를 많이 도움받았다는 그 합격 수기를 보고 천재를 다 프린트해서 한 번 풀고 1번부터 1000번까지 또 꼼꼼하게 다시 한 번 2회독하고 그 후에는 틀린 문제만 또 다시 3회독을 해서 천재 위주로 커밀은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기출 문제 같은 경우도 제가 모르는 문제만 큐코드를 검색해서 찾아서 들었습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노베이스였어요.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노베이스였는데 제가 워낙에 기초가 없었다 보니까 네이버에 올려져 있는 생방송 한국사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요? 생방송 한국사라는 만화가 있어요. 그 만화 컷을 보면서 흐름을 익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꾸역꾸역 넣다 보면 언젠간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근데 제가 그 말에 엄청 공감을 했어요. 그냥 암기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샌가 연결이 되면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우금 같은 경우에는 우편은 사실 처음엔 어렵진 않았어요. 내용은 어렵진 않았는데 정말 힘들었던 부분이 계속 휘발이 되었어요. 외워도 외워도 다시 돌아오면 또 까먹고 그런데 고민석 선생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많이 공감이 됐어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그 물이 조금 덜 빠지게 하려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채우면 된다는 많은 양을 학습을 하다 보니까 자꾸 까먹게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회독을 늘리다 보면 하루에 회독할 수 있는 양이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한 번에 채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아지니까 그렇게 우편 같은 경우에는 계속 계속 반복을 하면서 회독 양과 속도를 늘려서 그렇게 학습을 했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너무 막막했어요. 너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일단 읽어보자. 그냥 계속 무식하게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사실 아직도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냥 문장을 외우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제일 힘들었던 과목이었던 게 한국사나 커밀에 비해서 기출 문제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 실력을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은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계속 회독했던 것이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만점은 어떻게 준비하셨고? 이제 만점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쭤봤디? 합격 때까지는 조금 마음 편이 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필기 합격이 발표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유상통에서 스터디를 꾸려주셔서 스터디원 분들과 일주일에 3번 정도씩 만났고요. 또 겹치지 않게 다른 스터디를 하나 더 꾸렸어요. 그래서 저는 총 2개의 스터디를 하면서 거의 매일매일 모의 면접을 했어요. 스터디는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저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이런 건 어떻게 해야겠구나 이런 감이 오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도움이 제일 많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유상통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준비를 해주셨는데 실제 면접에서 정말 큰 도움이 받았었어요. 그때 오프라인 강의 때 받았던 질문이 있었는데 진짜 이렇게 머리를 쥐어뜯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질문이 실제 면접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 진짜 덕분에 그때 생각했던 그 대답을 실제 면접장에서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의 면접도 했었는데 네, 모의 면접도 중요한 것 같아요. 머리부터 옷 입는 것까지 한 번씩 또 해보면서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고 근데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긴장을 그렇게 많이 했다고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그런데 면접 중간에 눈물이 나와서 감정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별 얘기도 아니었는데 아, 면접 때 이런 감정 처리도 정말 중요하겠구나. 모의 면접을 통해서 감정 절제하는 것도 배우고 또 이제 실질적인 연습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업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런칼 관련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요? 시작하기 전에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시작하고부터는 합격할 수 있을까? 항상 걱정했던 것 같아요. 이런 멘탈이 사실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었고 시험 공고가 났을 때는 43명 뽑는다고 해서 정말 진짜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진짜로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냥 아까워서 계속했어요. 공부했던 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또 눈물 나오려고. 그냥 하는 데까지는 하자 이 생각으로 버텨왔던 것 같아요. 직장 공행이시거나 육아를 공행하시는 그런 수업생님들을 계속 경험자로서 한 마디 해주신다면 직장 다니면서도 할 수 있고 육아하시면서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수업 기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수업 공고가 난 후라면 퇴사를 추천드려도 될까요? 정조의 홍제전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충분할지를 생각하지 말고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라고 근데 이게 정말로 정답인 것 같아요. 본인이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이것을 먼저 고민을 해보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드시면 그냥 그거 믿고 최선을 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쟁률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 역시 멘탈이 너무 약해서 경쟁률이 가장 큰 스트레스였어요. 합격자분들이나 선생님들이 해주시는 말씀에 경쟁률은 상관이 없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사실 이 말을 저는 그 당시에 들었을 때는 어떻게 저렇게 무심하게 말씀을 하시나 그랬었는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 나 자신과의 싸움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만 있다면 경쟁률에 크게 상관없이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눈물을 왈칵 쏟았었어요. 시험이 10시쯤에 발표난다고 해서 9시 반 정도부터 그냥 핸드폰만 붙잡고 대기를 하고 있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10시 2분에 그냥 울컥해서 바로 울었어요. 가장 좋아했던 과목은 커밀이었고 힘들었던 과목은 우금이었는데 점수는 커밀이 가장 낮고 우금이 가장 높이 나왔어요. 게리직이 되기 위해 함께해준 가족 같은? 막연했을 텐데 잘했다. 잘해왔다. 잘 버텨왔다. 믿을수는 많이 보셨나요? 믿을수는 많이 보셨나요? 믿을수? 믿을수였죠? 아, 믿을수. 믿을수? 네. 네, 믿을수. 다 챙겨봤어요. 타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제 자신이 알아서 강의만 듣고 정말로 혼자 해야 하는 싸움이었는데 유상통에서 할 때는 유수 선생님께서 계속 위드유수를 통해서 정말 실시간으로 같이 해주시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위드유수를 계속 올라올 때마다 정말 반갑게 아, 위드유수 올라왔다. 하고 또 내가 무슨 힘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계속 챙겨봤던 것 같아요. 이것도 떨리는데 이게 더 떨리는데요? 유수 선생님 정말 큰 도움되었습니다. 먼저는 유수 선생님 만난 것이 저에게 너무나 큰 행운이었고 컴퓨터 일반 과목을 하면서 너무 재미있게 학습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때마다 응원을 해주셔서 정말로 큰 힘을 받았었고요. 면접, 뭐 이런 것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